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았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앞에 닥쳤을 때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엄청나게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일단 그 일을 겪고 나면 어때? 이런 거였나?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번 6월 모의고사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긴장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기도 하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겨줬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둔 순간 어? 별거 없네. 이 정도 문제가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극적인 논쟁거리도 없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평이하다고 해서 야 이제 생윤 별거 없구나. 생윤 그냥 기본기만 충실히 갖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기출분석 학글립에서 늘 강조했지만 킬러 단원들, 환경윤리, 분배정의, 그 다음에 해외원조와 전쟁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제 경영을 보면 6월 모의고사는 평이해. 어? 봤던 내용인데? 새로운 쟁점이 이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수능에서 짠 하고 정말 낯선 선택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최근에 평가원이 힘, 숨, 찐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분석을 해줬어요. 힘, 숨, 찐이 뭐야. 힘을 숨기고 있다가 진짜를 막판에 드러내는 것. 평가원도 최근에는 킬러 단원 문제를 아껴놓고 아껴놨다가 수능 시험 문제에서 대방출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출제 경영을 알고 지금 6월 모의고사는 좀 쉬웠지만 수능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하는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갖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기가 충실한 데 대해서 뿌듯함을 느껴도 되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이렇게 쉬운 문제도 시험을 못 봤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좀 더 긴장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뻔해. 1번 가나윤리학의 주된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 가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라.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누구야? 메타윤리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본과제로 삼다. 이 근본과제라는 단어는 핵심적인 연구 주제, 중점적인 연구 주제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가 무슨 윤리학이야? 메타윤리학 되겠죠. 나,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 여러분들이 도덕 원칙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덕 원리, 도덕 원칙이니까 이론 윤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도덕적 원칙을 정립하는 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 즉 원칙을 적용하는 건 뭐야? 응용하는 거잖아. 응용하는 건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는 실천윤리학이 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위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근본과제로 삼는다. 나, 무슨 윤리학? 실천윤리학. 1번, 인간의 삶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 규범 윤리학이죠. 실천규범 윤리학, 그 다음에 이론규범 윤리학 모두 해당되니까 메타윤리학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지워져요. 2번,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야? 기술윤리학이잖아. 지워져요. 4. 나,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뭐가 연구하는가? 메타윤리학이잖아. 그럼 나도 지워지겠죠.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연구한다. 이건 메타윤리학이니까 가의 입장이지 나의 입장이 아니죠. 나,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5번, 가나.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정립하는 게 윤리학의 주된 목표라는 거. 잘 봐요, 여러분. 메타윤리학도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정립하는 게 주된 목표는 아니고 실천윤리학도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정립하는 게 주된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정립하는 건 이론규범윤리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실천윤리학도 보편적인 도덕원칙의 정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천윤리학은 보편적인 도덕원칙의 정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 왜? 보편적인 도덕원칙이 있어야 그것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뭐는 아니라고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아니에요. 실천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뭡니까? 보편적인 도덕원릭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선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몇 번? 4번 2번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세계에 갈 때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여야 설 수 있는 것과 같이 식도, 정신과 물질을 인연하여 생긴다. 뭐가 나왔어요? 모든 것들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연생기서를 나왔으니까 갑은 불교 을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게 옳다고 얘기하면 나머지가 그른 것이 되고 이게 그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옳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들어 온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이 나눠진다. 그런데 도가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학과 도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유학은 분별, 구별을 강조한다면 도가는 분별, 구별을 푸정적으로 본다. 왜? 선악 선하고 악한 것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자, 진인은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대립을 넘어선 자연에 비추어서 사유화한다. 자, 자연에 비추어 사유화하는데 자연이 판단의 기준인데 모든 대립을 넘어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과 분변을 부정하는 도가의 입장 되겠지요. 각,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된다. 얘 맨날 나오는 사골선지잖아.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들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서 변화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3법 인설이 뭐야? 첫 번째가 재행무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 재범무와 변하지 않는 본질적 자란 없다. 일체계고 이 세상의 모든 게 고통이다. 따라서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 현상인 거죠.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 뭐해? 집착 자체를 끊어야 되잖아요. 정신에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에 연연하는 건데? 을 자기중심적 고정관정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도가는 고정관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입견에서 벗어나자. 도가 4번을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역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인의 실천은 누가 추구하는 거야? 유학이 추구하는 거죠. 지워지겠죠. 5번 갑을 내세를 위해서 현세에서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불교는 내세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데 도가는 뭘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삶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랬지. 도가에서는 규범 자체도 인위적인 것이고 이 인위적인 것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성 소박한 본성을 얼검에는 갓풀과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부정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아멘